지난 2022년 11월 14일 명지대학교 방송국이 주최한 제17회 영상제 MUFF가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의 국제의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에 개막한 제17회 MUFF의 주제는 시간이었으며 총 6개의 작품인 방백, 비친 모습, 와합의 소망, 데자뷰, 환상의 시간, 밥대가 본선에 진출하여 상영되었습니다. 영상이 상영되고 나서는 관객들을 위해 감독 소개 시간과 각 영상을 제작한 감독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제17회 영상제 MUFF에서는 작품 밥대가 우수상, 비친 모습이 최우수상, 환상의 시간이 대사능을 수상했습니다. 견품 추첨 행사를 끝으로 명지대학교 방송국이 주최한 제17회 영상제는 막을 내렸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학우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많아지길 바라겠습니다. MBS 뉴스 박연수 기자였습니다. 2022년 11월 14일부터 11월 18일까지 2023 학생자치기구 건설을 위한 선거가 시행되었습니다. 작년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만 선거를 진행했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올해는 오프라인 투표와 온라인 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여 많은 학우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투표는 학우별로 총학생회, 단과대학, 학과로 총 3장의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총학생회의 경우 단일후보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로 의견을 물었고, 단과대학이나 학과는 학우들이 속해져 있는 곳에 따라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오프라인 투표의 경우 종합관 1층, 학생회관 4층, MCC 3층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투자하세요 여러분의 한 표를, 표현하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이라는 문구로 투표를 독려하였습니다. 총학생회 투표 이벤트를 진행하여 학생들의 투표 천멸을 더욱 활성화하기도 하였습니다. 11월 18일 투표가 종료된 후 개표한 결과, 총학생회의 경우 무부 선본이 7067표 중 2543표를 득표하였고, 그 중 95.24%의 학우들이 찬성하여 제50대 총학생회장단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투표는 학교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많은 학우들이 앞으로도 학교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를 기대해봅니다. MBS 뉴스 김민정입니다. 2022년 3년 만에 대면 강의가 실행됨에 따라 그에 따른 불편함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강의실 와이파이 연결 문제 및 출석체크 시스템 오류가 가장 큰 문제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학은 2022년 대면 강의 전환 이후 새롭게 건설된 MCC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MCC관은 주로 경영대학 학우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영어회화 등 교양과목의 강의 또한 MCC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학의 대다수의 학우들이 MCC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기 초부터 현재까지 와이파이 연결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아, 학우들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핫스팟을 켜서 사용하는 등 불편함과 함께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하루빨리 와이파이 연결 문제 및 출석체크 시스템 오류를 보완하여 학우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우들이 불편함이 없는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MBS 뉴스 한다원입니다. 안녕히계세요.